오늘 중앙지방협력관계 패러다임이 바뀌는 2년의 팬데믹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쓰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자치경찰퇴 도입, 주민참여 확대, 재정분권,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재정, 한국방지역균형뉴딜, 초강협협력지원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중앙과 지방 공동 노력의 결과입니다. 오늘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발전과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미는 지방이 가진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국가발전의 새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방중심의 회의체로 운영해야 협력회의를 신설한 본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과 의제의 발굴 제안과 검토 그리고 안건내용의 조정 등 모든 심의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제의 발굴과 조율을 하는 지원단의 기능과 지방의 목소리를 중점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지원단 구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제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각 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신사람 육성에 집중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전환 트렌드에 맞춰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과 중앙정부의 재정시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셋째, 초강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서 지역주도의 상향식 접근이 중요하고 지방이 필요한 사업을 지방이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초강협력에 걸맞는 더 과감한 권한 이항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 자주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균등한 지원 전략도 중요합니다. 초강협력을 통해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협력과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 과제로 17개 시도는 물론 지방 4대 협의체가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제안하였습니다.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이자 핵심 사항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효율적일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와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조직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국회도 분권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이 포함된 개헌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향후 명실상부한 지방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제의 선정에 있어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미래생활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작지만 의미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제도 발굴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검토하여 결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서로 의견이 다른 의안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고 타협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